상식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DB 구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 개체에서 학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학생 테이블에 테이블을 열면 학번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 기준을 설정할 때 테이블을 열었을 때 정렬 기준을 학번을 가지고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테이블 디자인 탭에 가셔서 속성 시트, 현재 테이블에 속성 시트 창을 표시하시고 그리고 나서 정렬 기준에다가 필드를 작성하시는데요. 기준은 학번 필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드 이름을 학번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내림차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디스탠딩의 약자에 써서 DESC 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렬 기준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성별 필드를 선택하시고 남 또는 여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을 클릭하신 다음에 남 또는 여라고 작성하시는데요. 남 또는 여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인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작성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에 오셔서 중복이 가능하다 라고 예 중복 가능을 선택하시고요. 반드시 입력되도록 필수에서 예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성한 학생 테이블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유효성 검사 규칙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왼쪽 개체에서 교과 과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과목명 필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IMD 모드에서 한글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록에서 화면에 좀 안 보일 수 있는데요. 한글 선택하시면 IMD 모드 옆에 한글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현재 교과 과정 테이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고요. 다음은 학과 테이블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학과 테이블에 학과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1, 2, 3, 4와 같은 형식으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 마스크에 오셔서 숫자가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호를 숫자 0을 1, 2, 3, 4 입력하시고 중간에 하이픈이나 기호가 없어요. 그럼 세미콜론 하시고 저장 여부 설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세미콜론 그 다음 입력 시 데이터가 입력될 자리에 샵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샵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과 테이블 오른쪽 닫기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신입생 현황 엑셀 파일을 테이블 형태로 가져오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테이블로 가져오고자 합니다. 외부 데이터 클릭하시고 새 데이터 원본에 파일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엑셀 파일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새로운 테이블 신입생 현황이라는 테이블로 가져올 거라서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가 선택된 상태에서 찾아보기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된 파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 현황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파일을 테이블 형태로 가져오고 그 다음 첫 번째 행은 필드 이름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워크시트에 시트 1번의 데이터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 누르시고요. 첫 행에 열머리 글 있음을 체크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다음을 누르셔서요. 기본키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키 없음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다음은 테이블의 이름을 신입생 현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신입생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침을 눌러주시고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웨브 데이터를 이용해서 테이블 작성하시는 내용 실습해 보셨고요. 신입생 현황이라는 테이블이 하나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하시고 기존에 관계 설정된 내용은 그냥 두시고 관계 디자인 창에 테이블 추가를 합니다. 오른쪽에 가셔서 학생 처리는 있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은 학생 테이블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추가해 주시고요. 학생 테이블에 학번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학번 필드를 드래그 하셔서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변경될 수 있도록 그 다음 삭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요. 만들기 클릭하셔서 관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디자인 창에서 닫기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폼 완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학과 정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폼 머리끌에 CMB 속성 시트를 양식 디자인 탭에서 속성 시트 클릭하시고 CMB 학과 이름 컨트롤에는 학과 이름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탭에 컨트롤 온번에 오셔서 학과 이름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이폼 본문의 안쪽에 있는 본문 안에 하이폼이 있는데요. 본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 눈금자의 본문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형식에 오셔서 특수효과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효과의 기본이 아니라 볼록을 선택하시고요. 하이폼 바닷글에 현재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회비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온번에다가 개수를 구한 다음 각 회비는 학생 한 명당 15,000원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학생 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카운트를 이용하셔서 등호 그 다음에 카운트 입력하셔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 곱하기 15,000원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형식을 이용하셔서 형식에다가 천단의 구분기호와 원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0일 때 반드시 0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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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원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문항에 학과 정보 폼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아래쪽에 학생 정보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단추 만드는 것까지 확인하고 작성하시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과 정보에 대한 폼을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예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 정보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성별이 남자인 경우 본문 영역에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시고 서식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규칙을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실 건데요. 성별이 남이라는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식을 이용해서요. 성별 필드에 가서 성별 필드에 가서 같습니까? 남이라고 입력합니다. 남이라고 입력하시고 성별 필드에 가서 남인 경우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의 글꼴을 굵고 기울인꼴, 굵은 기울인꼴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한 학생정보 닫기 버튼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세번째 학과 정보 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폼의 머리끌 영역에 다음 지시사항과 같이 종료 앞에다가요. 단추 하나를 생성할 겁니다. 양식 디자인에 가셔서 단추를 선택하시고 종료 앞에다가 드래그 하셔서 명령 단추 마법사 취소 한번 누르시고요. 모두에 가셔서 컨트롤의 이름은 CMD 보고서라고 입력하시고요. CMD 보고서 그 다음에 캡션의 이름은 문제에 나와 있는 보고서 출력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컨트롤 생성하셨고요. 명령 단추 현재 보고서 출력이라는 CMD 보고서를 클릭하면요. 학과 배열 학생 성적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할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매크로를 생성해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들기 가셔서요. 매크로 클릭하시고요. 우리는 보고서를 오픈 리포트 하시고 보고서 이름을 학생별 학생 성적을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대화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 모드를 대화 상자로 대화 상자로 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외열 조건문에 작성할 건데요. CMB 학과 이름 컨트롤에서 선택한 학과 이름과 동일한 이란 조건이 있습니다. 학과 이름이 같습니까?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학과 이름이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현재 작성하시는 폼에 모든 폼에 가셔서 지금 폼은 학과 정보 폼에 CMB 보고서 선택하시고요. CMB 보고서에서 선택한 학과 이름에 학과 이름에 보고서가 아니죠. CMB 보고서가 아니죠. 이거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지울게요. CMB 학과 이름인데 문제를 잘못 읽었습니다. CMB 학과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학과 정보의 CMB 학과 이름에서 선택한 학과 이름에 대한 조건에 만족한 학과별 학생 성적의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매크로 저장을 할까요? 보고서라고 매크로를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현재 매크로 닫기 그 다음에 명령 단추를 이벤트 탭에 클릭했을 때 보고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학과 정보 저장 한번 하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클릭하시면 우리 아까 폼 완성 문제에서 학과 이름 연결해 놓으셨잖아요. 연결되어 있어서 콤보 상자에 표시가 되어 있고 하이 폼의 본문에 특수 효과가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과 회비에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조건부 서식 적용하셨던 내용 남자에 해당한 데이터는 굵고 기울인 꼴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만드셨던 보고서 출력은 지금 선택한 생명공학에 해당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출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현재 화면에 생명공학에 해당한 내용을 대화 상자로 보고서 인쇄 미리 보기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닫기 버튼 학과 정보 폼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첫 번째 보고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체에서 학과별 학생 성적 보고서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폼 선택기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기준이 있는데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드 이름을 학번이라고 입력하시고 어샌딩의 약자에 써서 ASC 입력하셔도 되고 오름차순은 사실 생략하셔도 돼요. 그냥 학번이라고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학과 이름 머리끌 영역이 학과 이름 머리끌을 선택하시고요. 영역이 시작되기 전에 페이지를 바꾸도록 형식 탭에 가셔서 페이지 바꾸며 시작되기 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구역 전을 선택해 주시고요. 본문의 다른 배경색을 본문을 선택하고 형식의 다른 배경색을 액세스테마 3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본문의 첫 번째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순번을 선택하고요. 데이터 탭에 오셔서 일련번호 형식으로 컨트롤 온번호의 숫자 1 누적 학기에서 그룹을 선택하시면 그룹별로 일련번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페이지 바닥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페이지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컨트롤 온번호에 오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처럼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총이라고 입력하고 한 칸 전체 페이지 연결하겠습니다. P-A-G-E-S 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M% 연산자 페이지 붙여서 페이지 중 한 칸 띄고요. 연결하겠습니다. 현재 페이지 P-A-G-E 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라는 글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문제를 같이 작성해 보셨는데요.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 보기에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되어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학과 이름이 다음 페이지 넘어갔을 때 페이지 바꾼 다른 배경색 들어가 있고요. 그룹별로 현재는 네 그룹별로 아까 과별로 지금 학과 이름별로 이렇게 일련번호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폼에 가셔서 학과 정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종료 CMD 종료를 클릭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탭에 가셔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시요. 라고 되어 있고요. 메시지 박스에서 예를 클릭했을 때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저장한 후에 폼을 종료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박스에서 예 아니오를 선택한 값을 기억할 변수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DIM A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A라는 변수는 메시지 박스에서 선택한 값을 기억할 건데요. 메시지 박스는 표시하실 문구를 지금 또 한글이 오류가 좀 있는데요. 한글자씩 입력하겠습니다. 폼을 한 칸 띄우고 저장한 후 저장한 후 종료할까요? 라고 입력하시고요. 저장한 후 종료할까요? 그 다음에 물음표 그 다음 표시하실 텍스트 입력하셨고 신표 예 아니오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vb yes no를 선택하시고 신표 그 다음 표시하실 타이틀은 폼 종료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메시지 박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a라는 변수가 yes를 선택했을 때 no를 선택했을 때라는 값을 기억하고 있고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a라는 변수가 yes를 선택하셨습니까? 그 값을 기억하고 있다면 then 저희는 두 커맨드 입력하셔서 명령을 실행하실 건데요. 닫으세요. close 라고 할 거고요. 뭐를 닫으실 거냐면 폼을 닫겠습니다. app 폼이라고 입력하시고 폼의 이름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과 정보 폼을 닫겠습니다. 학과 정보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표 저장 여부를 묻지 않고 그냥 저장을 하래요. 그러면 save yes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하셨고요. 닫기 버튼 눌러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할 거니까 그냥 바로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종료를 클릭하시면 메시지가 표시가 되는가 확인하시고요. 얘를 클릭하면 저장 여부 묻지 않고 저장한 후에 폼이 닫히도록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문제 3번 조혐의 출력 기능 구현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가셔서 쿼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가져오실 테이블은 학과 테이블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테이블 추가해 가셔서 학과 테이블을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학과 이름을 더블 클릭 그 다음에 학과 담당 교수 학과 전화번호 필드를 추가하시고요. 담당 교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간단한 문제였네요. 여기까지 하시고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학과 이름 학과 담당자 그 다음에 학과 전화번호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신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쿼리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서 학과 정보 조회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학과 정보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두 번째 커리를 작성할 건데요.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할 거고 학생 테이블 하나만 이용하네요. 그럼 만들기 가셔서 커리 마법사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 확인 버튼 누르시고 문제에서 학생 테이블을 이용해서 다음 누르시고요. 행위는 학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년을 선택하고 다음 누르시고요. 열에는 성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과 열에 교차하는 부분은 학번필드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해서 인원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다음 누르시고요. 디자인을 좀 수정하시긴 할 거고요. 학년별 성별 인원수라고 학년별 학년별 성별 인원수라고 입력하시고 마침을 누릅니다. 어떤 부분을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냐면 인원수라고요. 합계 학번이 아니라 인원수라고 수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인원수에 표시된 데이터는 명자가 붙어 있습니다. 속성 시트를 클릭해서 형식에다가 숫자 뒤에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볼까요?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면 학년 인원수 남자 여자 데이터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세 번째 쿼리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가시고 쿼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가져오실 테이블은 학생 테이블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추가하시고요. 필요하신 필드를 일단 배치하고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성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학생 테이블을 이용해서 최근에 입학한 학생을 조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번필드에 대해서 20 또는 21로 시작한다. 학번필드를 추가를 해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할까요?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LEFT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화면에는 표시하지 않을 거고요. 조건에 오셔서 20 또는 OR 21이라고 입력할까요? 21이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데이터는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로 비교할 수 있도록 큰 따옴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 또는 2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성별 필드를 가지고 먼저 오름차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성별이라면 성명인데 성명에다가 오름차순 하시면 성명이 먼저 됩니다. 오른쪽에 오셔서 성명을 추가하되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정렬을 오름차순 하셔야 성별을 먼저 정렬하고 성명으로 정렬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그러면 성명 성별 전화번호 데이터가 22건 맞습니다. 제시된 그림과 실습한 하신 비교해 보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책은 입학생 이라고 저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클릭 합니다. 학생의 참여도와 이름을 매개 변수로 입력 받아서 해당 학생의 참여도 만큼 학생 테이블 비고란에 별표를 입력하는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 디자인에 가셔서 업데이트 그 다음 학생 테이블을 가져오시고요. 우리는 문제의 비고필드를 업데이트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고필드를 더블 클릭 하시고 업데이트 하실 내용은 별표를 표시하는 겁니다. 별표를 표시할 건데요. 그냥 별표 하나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참여도와 이름을 매개 변수로 입력 받아서 해당 학생의 참여도 만큼 입력 받은 값 만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 하겠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함수 스트링 함수를 이용하셔서 별표를 반복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작성 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업데이트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스트링 이라고 입력 합니다. string 함수 이름 입력 하셨고 그 다음에 숫자가 필요한데요. 그 숫자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 받겠습니다. 참여도를 입력 하세요.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글자는 큰 따옴표 문 꺼서 한글 자음에 미음 별표 입력 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라고요. 별표를 매개 변수를 통해서 입력 받은 개수만큼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되고요. 조건은 학생의 이름을 매개 변수로 입력 받을 겁니다. 조건은 이름은 성명 필드를 추가하시고요. 조건에 다가 조건에 다가 성명을 입력 하세요.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명을 입력 하세요. 라고 조건에 다가 작성하시면 성명을 입력 받으면 그 성명에 해당한 데이터에 참여도 입력 받은 개수만큼 별표를 반복 하겠습니다. 커리를 작성해 놓으셨고요. 저장을 클릭하시고 현재 커리를 참여도 입력 이라고 저장 하시고요. 커리 디자인의 실행을 클릭하면 참여도 를 입력 하세요. 현재 3 이라고 입력 하고 이름을 성명을 입력 하세요. 김지성 이라고 입력 하겠습니다. 김지성 에 해당한 성명 비고란 3번 별표 표시 하세요. 하니까 하나 행을 새로 고칩니다. 표시가 되고요. 학생 테이블에 갔을 때 김지성 에 해당한 데이터에 이렇게 업데이트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참여도 입력 커리 닫기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커리를 작성 하도록 하겠는데요. 학생 그 다음에 성적 처리 테이블을 이용해서 성적 의 평균이 성적 처리 에 갔을 때 성적 처리 성적 의 평균이 80 이상 인 학생 비고필드 값을 우수 학생 으로 변경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성적 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그 값이 80 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 학생 학번을 그룹 으로 작성 하신 다음에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된 학번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저희는 학생 테이블의 비고란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가시고요.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학생 테이블을 더블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비고를 더블 클릭 하겠습니다. 그 다음 커리 디자인 에 가셔서 업데이트 업데이트 하실 내용은 우수 학생 이라고 미음 누르고 한자 키 표시 하실 특수문자를 찾으시면 되는데 2번에 있고요. 우수 학생 이라고 입력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음 누르고 한자 키 해당된 특수문자를 찾아서 입력해 주시고요. 우수 학생 이라고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클릭 하시면 학생 성적 처리는 학번 필드로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번 필드를 가지고 와서 조건을 작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된 데이터 인 연산자 입력 하시고요. 하이커리를 통해서 해당 필드를 가져오겠는데요. 학번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성적 처리 테이블 에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단 그룹 을 만들어서 그룹 바이 학번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 을 만들고요. 계산 값을 비교해서 having avg 평균 값이 성적 의 값 의 평균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80 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성적 필드의 평균 값을 학번별로 그룹을 만들어서 성적 테이블의 평균 값이 80 보다 크거나 같다면 성적 테이블에 있는 학번 필드를 가져와서 그 해당된 학번의 비고라는 우수 학생 이라고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고요. 작성하신 쿼리를 저장을 누르시고요. 현재 작성한 쿼리는 우수 학생 처리라고 입력하시고 우수 학생 처리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쿼리 디자인에 가셔서 실행을 하시면 5개 행을 새로 고침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에 가시면 우수 학생 처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저장하신 내용 예 그 다음 현재 우수 학생 처리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문제 까지 살펴보셨습니다.